네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되시죠? 네 아우 한 500명 이리 오신 것 같아요. 네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되세요. 저희 2집 진보다리 함께하세요. 양심스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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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의 뜻의 하나 시발세에 시집을 갔네 종범 남자랑 대회를 했다 첩첩산진 그 남자더라 가서 보니 다른 여자와 3년 동안 살았었더라 두 달쯤 지나고 나니 다른 여자가 출발하길 찾으러 왔다고 헛다리만 주지 말고 서방도까지 같이 보낼걸 같이 보낼걸 그것이 우회스럽네 나무생일칠거에 노래하며 살거야 나는 넌컴한 술이니까 나무생일칠거에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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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남자가 기회를 했다 정서 승산을 주는 그 약자더라 가서 보니 다른 여자도 와 사평 동안 살았다더라 두 달쯤 지나고 나니 다른 여자도 신발나리 찾으러 왔더라 곱다리만 주지 말고 더욱더 서방면까지 같이 보낼걸 같이 보낼걸 같이 보낼걸 두 달쯤 고맙습니다 두 달쯤 고맙습니다 두 달쯤 고맙습니다 남순이 즐겁게 함께 살려고요 어둠이 고맙습니다 오이 고맙습니다 또한 고맙습니다 또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